엘엑의 대고만 돌리기 츄츄르츄르츄르르 츄츄르츄르르 츄츄르츄르르 츄츄르츄르르르 츄츄르츄르르 빛빛 아찔아찔 그녀의 입술 말랑말랑 부끄러워 인형같은 표정 인형같은 눈빛 지겨워 지겨워 그만 좀 깨줄래 버튼이 콩닥콩닥 전류가 찌릿찌릿 이제껏 몰랐던 낯선 공식 끌리 머릿속을 비집고 들어와 어머나 깜짝 비둥그레져 한동안 멍하니 서서 제자리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을 돌다가 어머나 몰라 이런 기분 싫지는 않지만 빙긋빛 뭉개 구름 위 수줍게 그대에게 돌리기 그냥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